앤디 씨와 저희 팀은 일단 먼저 네 올려야죠 네 자 자리 양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몇 미터야 몇 미터? 볼게 한 10m? 15m? 7m? 좋아 지금 좋아 갑니다 공 뒤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플레이! 그렇지! 아이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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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이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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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아이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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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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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원 나이스 원 오케이 잘했어 백스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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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지금 아니 들어가는 줄 알았어 너무 멋있다 역시 역시 프로 자 갑니다 오스틴 강 자 버디 찬스 들어가면 버디예요 그러면은 이 한 볼? 응 반급 정도 보면 될 거 같아요 칠 때도 한번 힘 빼고 어깨 힘 빼고? 이쪽에서 보면 옆에서 툴이는 없고 자 갑니다 오스틴 강 볼만 보고 자 버디 찬스 툴툴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툴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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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아 진짜 딸가르다 우리는 들어가면 파 흔히 너무 많이 보면 안 될 거 같아 끝에 헝 툴툴툴 이거봐 많이 벗잖아 오아 행여edor 와경 으아 ив야 이거 봐봐 안 экспер 와 ru 와경 대박 야숨 예스! 우와! 플라노! 샷! 우와! 나이스 파! 믿었다고? 나는 믿었어요! 나이스 파! 믿었어!